네 그리고 이제 너무 감사하게 또 좋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주말과 수목을 책임지는 그런 책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예능으로도 좋아해 주시고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 이제 또 제가 연극 무대는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드라마는 많이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려서 설렘주의보로 또 P.O라는 애가 본명이 표지은이고 저렇게 연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좀 예쁘게 계속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연기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섭다 예능은 이제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그 모습이 조금 호감이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은데 연기는 정말로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해야 약간 호감을 얻을 수 있고 또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연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연기가 가장 어렵다 네네 얼마 전에 신서유기의 예능이랑 이렇게 좀 비교를 해도 연기가 좀 더 어려운 것 같다 어려운 질문이었나요? 아니 아니 연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능.. 예 알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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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